안녕하세요 채논 입니다. 네 오늘은 바로 터닝메카드 w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크라켄 이라는 친구예요 바로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살았던 고생대 오징어예요 네 오징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변신을 시켜 봐야겠죠 메카니멀 고 그냥 오징어 형태예요 네 외관은 이렇게 생겼구요 이소베리 데리고 다니는 미리네 처럼 하얀색의 회색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츠는 파츠는 이렇게 생겼구요 자 블루랜드 속성이 떴는데 이 친구는 블루랜드 속성이 맞는 걸로 알고 있구요 네 그래서 잘뜬 약간 잘뜬 속성이죠 그리고 외관을 보면은 오징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약간 애매한 기믹들도 몇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변신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잖아요 이거 까딱까딱 거리는 이 파츠를 내려줍니다 네 내렸구요 그리고 여기 입 있잖아요 입 부분을 먼저 내려 주셔야 되요 이 입 부분을 먼저 내려 주신 다음에 이 날개 그러니까 다리 부분을 접어 주시구요 그리고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주시고 이 형태가 나오고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은 문어 다리 이거를 딸딱 완성 반짝 네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같이 변신 시켜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여기 이 끝부분에 파츠 하나 있거든요 여기를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 부분 접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양 다리 접어 주신 다음에 이 밑부분 다리를 접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한 번 더 변신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니멀 고 와우 시면에서 크라켓 만나면은 진짜 무시무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공포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신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딱까딱 거리는 이 파츠 접어 주세요 그리고 이 얼굴 부분 있잖아요 이 까딱까딱 이거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 파츠 이거 끄트머리 접어 주시고 넣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딸깍 소리나도록 결속 시켜 주면 완성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크라켓 같은 경우에는 고대 정도 몇 가지 있으니까 좀 재미난 캐릭터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시메이의 왕 크라켓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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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